결국 미국만 쫓아가는 외교 그냥 미중 패권 속에서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 우리의 윤석열 미국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과는 이 경제관계가 얼마나 밀접합니까? 적대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겟만 삼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동조합 이재명 야당 대표 공격해 왔고 반사 이익만 취하려고요 그리고 그 공고한 30% 놓치지 않으려고 이러한 분열과 갈등과 반목의 정치만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랬습니다 통합이 있습니까? 화합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골치 아픔이 나도 했지 그 언론은 맨날 정쟁이라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실질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무수한 보도들 소문들 정치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VIP1이라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대통령실의 화보집에는 김건희 사진만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사진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이 김건희의 사진입니다 이미 태용호 김재원에 징계를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속사정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공천과 관련된 권력 암투와 투쟁이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 치열합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네들 공천권 얻어서 국회의원 뺐지다는 것만 그리고 자기네 세력 확장하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무속인들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핏담 흘려 싸워온 금자탑 대한민국의 금자탑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건 전쟁 가능성입니다 국지전 할지도 모른다 대만 해역 또 중국과의 패권 문제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군사협력 이것이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1년은 우리에게 재앙이었습니다